안녕하세요 에이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DS MAX나 마야를 거치지 않고 얼리얼 엔진에서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인칭 그리고 이름은 애니메로 시작할게요 간단한 동작을 만들어보면서 베이킹 과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로딩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뭐 맵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시작용 콘텐츠에서 캐릭터 그리고 마네킹 그리고 리그에서 컨트롤 리그을 꺼내줍니다 리그을 꺼내면 시퀀스가 바로 활성화되는데요 먼저 자동 키프레임 버튼을 활성화해줍니다 애니메이션 베이킹이기 때문에 전체 시퀀스 프레임을 조금 줄여주세요 격려 동작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차렷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관절을 구부려서 차렷 자세를 만들어줄게요 쉬프트 1을 눌러서 선택 모드로 돌아가서 차렷 자세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컨트롤 리그은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쉬프트 6번이고요 전체 프레임을 조금 더 줄이고요 음... 보통 격리라고 하면 발이 모이는 게 문제입니다 스냅을 5로 낮춰서 조금 더 간소하게 움직임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 앞발을 드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이걸 0프레임이 아니라 조금 앞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조금 당겨주고요 음... 한 8프레임에서 왼발을 조금 당기고 조금 위로 들어줄게요 그리고 프레임을 조금 더 앞으로 간 다음에 이제 발이 모이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시퀀스를 통해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으로 나오고 위로 들어올렸다가 프레임을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당기는 위치로 발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시퀀스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세팅이 되었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발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수격리를 할 건데요 프레임을 앞으로 조금 더 뺀 다음에 팔을 펼 준비를 해주세요 사실 애니메이팅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본인이 볼 때 만족스러운 자세로 맞춰주는 겁니다 쉬프트로 다수 객체를 한 번에 지정해서 손가락을 펴줄 수 있어요 다른 손가락도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팔을 펴는 작업이 끝났으면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양발을 모으고 팔을 펴는 것까지 이제 팔을 접어서 거수격리를 하면 끝인데요 키를 찍어주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주세요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 개념인데요 이 동작을 저 프레임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팔을 접기 위해서 관절을 구부려주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로컬과 월드를 오가면서 관절을 조제해줄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 편한 각도 조절이 되는 포인트를 쟁해주면 좋는데요 이거를 월드, 로컬 이렇게 오가면 쉽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팅이 다 끝났으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을 모으고 격리하는 것까지 이제 베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을 줄여주시고요 해골 모양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 굽기를 눌러주세요 결론은 본인이 편한 곳을 지정하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이름은 격례로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폴더에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격리 애니메이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중 변화 경로 지정 그리고 상호작용을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